리포트 봐도 참 기가 막힌 소식인데, 사건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리포트 봤는데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또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도 충격적인 일이 하나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장가 기자,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적으로 남성, 여성을 방망이로 마구 내리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방에 방망이를 넣고 여성을 따라가다가 무슨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니까, 마치 무슨 검을 꺼내듯이 꺼내서 결국 여성을 폭행을 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께 파주에 난 아파트고요. 지금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탔죠. 먼저 여성이 탔습니다. 남성이 갑자기 야구 배틀을 꺼내더니 바로 여성에게 휘둘렀습니다. 네, 여성이 머리를 많이 다쳤는데요. 쓰러진 여성이 맨손으로 배틀을 막으면서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성은 주먹까지 여성에게 날렸는데, 겨우 4층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너무 시간이 길었습니다. 4층 올라가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1분 동안 저 여성과 남성이 계속해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남성은 4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도 여성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휘둘렀는데, 가까스로 벗어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여성은 장보고 그냥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장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네,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했고요. 머리와 팔을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임주협 변호사님, 이 가해 남성한테 이거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애꿎은 여성에게, 평범한 여성에게, 장보고 돌아가는 여성한테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 불만이 있다, 이쪽의 핑계일 뿐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건데요. 이 피의자, 해당 피해자 여성을요. 한 3, 400m 전부터 뒤따라간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을 배회하고 있다가, 이 여성을 발견하고, 아마 범행을 모의를 하면서 따라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런 범죄를 목적으로 여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를 공격한 상황인데, 범행 동기라는 것이 사실 제대로 없는 거죠. 현실에 불만을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정말 선의의 피해자에게 표출한 것인데, 엄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엄벌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사건이 오후 2시 그쯤에서 이뤄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불안해서 피해 여성분도 그렇고, 시청하는 분들도 그렇고, 불안해서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사건 발생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낮이죠. 백주대낮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누가 좀 따라온 것 같은 인기척을 느낀다고 해도, 그냥 방향이 같겠거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늦은 밤 시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밤이든 낮이든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 대낮에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방망이를 그리고 배낭에 숨겨두고 있다가, 무차별적으로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지금 부상 장면이래요. 그렇죠. 야구방망이 휘둘렀다는 것 자체가 범행의 주의를 매우 좋지 못하고요. 이거 지금 당연히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살인미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서, 어떤 안전망 관리,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절실해 보입니다. 네. 정말 엄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정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